조가전 거둠을 보아라 괴물을 떨컹 즐거운 단장을 내어준 홍보가 받으들고 나 다녀리라 예 평안이다니 옵쇼 홍보가 둠버라 칠칭 밖을 쏟나서서 얼씨구나 얼씨구나 졸씨구 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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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씨구나 떡국 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둠버루치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도넛 사서 먹고 빛이 어찌 부러 들어가서 여보 빛이 장사 빛이로 장바 놓치면 줘 굳이로 걸금식을 산느구간 데우 데우 거기 채우고 어깨를 드리고 경통을 뺏실고 대장부 한두부 뚱북 접전서 흐른 단에게 들어오거나 얼씨구나 돈바라 저 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 빛이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 하고서 들어오고 우르르 쫓아 나와 연접하는 게 돌이 옳지 그 계집이 그 조국이 상도에 앉으소 자기 대서 거기를 이릴라 궁금하리래 나온다 궁금하리래 나온다 어디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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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돈 법씨가 돌봐 누아둘라 이 사람아 이 돈은 큰 분을 자네야 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뱅산군이 술리바부쳐 둥글둥글이 생긴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무빙이 매이 붙은 돈 이놈아 돌다 이놈아 돌다 이놈아 돌다 이놈아 돌다 이놈아 돌다 이놈아 milj ме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